효능이 뭐해 효능이? 네네 물 좀 맛있게 그럼 제가 한口 물을 마시래요 쓰긴 쓰는데, 근데 건강한 건 저는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쓰네 진짜 쓰네 진짜 쓰네요 진짜 너무苦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거네요 여러분 고차가 먹다 보니까 먹을 땐 괜찮은데 먹고 나서 이 쓴 잔향이 좀 남아있대 어 원래苦차 사실 그거는 consumen 먹고 이거가 조금 이만큼이나 그 맛은 들을 수 없는거죠 이berry가... 저는 건강해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진거 같습니다 제가 일어나서.. 그게 좀 가르쳐 cope 그저... 그게 좀 가르쳐... 아 그게 이제 나에게도 건강하지 않았지? 나도 lui 안아까opescess. 감사합니다.